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의과대학 정원 증가됐을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은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지불해야 될 총의료비 지출이 급증할 것이다 그런 우려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한국의 의료비는 10년 터울로 2배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한 60조 되었고 지금은 120조 정도 됩니다. 과거가 반복되면 다음에 이런 10년에는 240조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의료비가 폭증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지 못하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걸 다 대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면 한국의료비가 2021년 터에 이제 국내 총생산 대비 총의료비 지출이 OECD 평균치를 여러분들 상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검은 이 검정색이 한국입니다. 1980년부터 급속히 올라가죠. 고령화 이슈도 있지만 한국의 의료 제도 자체가 의료비 지출을 더욱더 촉진하는 쪽으로 만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OECD가 이런 증가하는 속도하고 한국이 증가하는 속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OECD도 다 고령화 국가일 거라고요. 이게 제도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제도적인 문제가. 여기 보시면 한국의 국민 의료비 비중은 2021년 9.3%에서 2022년 9.7%를 증가했는데 한국의 국민 의료비 비중이 처음으로 OECD 평균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 사회에서 독보적인 특위 상황이다. 이 특위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 경우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산학기관들이 있고 하니까 차분히 연구를 해 가지고 어떻게 고쳐야 될 것인지 찾아낼 수가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들 의료비 지출 폭증 문제를 다스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차분히 문제를 들여다보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면 한국의 의료 문제를 보면서 제가 특이한 것을 관찰한 거죠. 그게 뭔가 아니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국의 인구 천명당 병상수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입원이 가능한 병상수가 세계 톱 수준인 겁니다. 이례적으로 인구 천명당 병상수가 많은 겁니다. 병상수가 그렇게 많은데 또 수도권 인근 지역에 6600 병상인가 6900 병상을 짓겠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한국이란 나라가 병상에 대해서 과도한 투자를 해놓은 상태구나. 그렇게 이런 의심을 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놀란 것이 고용된 의사 수가 현저하게 적은 겁니다. 병원에. 의사 1인당 담당 병상수하고 입원 환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파고 들어가 보니까 한국의 의료 수가가 형편없이 낮은 겁니다. 의료 수가가 형편없이 낮으니까 병원 경영진들이 형편없이 낮은 수가를 메우기 위해 가지고 의료 활동을 증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의료 활동을 증가시키려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뭔가 아니까 병상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문제가 찾아진 겁니다. 이게 한국이 수가를 낮게 하니까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병상수를 늘려 가지고 입원 환자 수를 늘려 가지고 수질을 맞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거죠. 그 내용이 여러분들 2023년도에 한국은 병상수 oecd 1위 국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병상수가 3배 정도 되는 겁니다. 한국이. 그리고 의사 1인당 외래 환자 수가 3배 정도 또 많은 겁니다. 그게 수가가 낮으니까 환자 수를 늘리고 병상수를 늘려 가지고 여러분들 운영을 해온 겁니다. 이렇게 차근차근의 과학적으로 따져 들어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숙가가 낮기 때문에 병상수 에도 엄청난 투자를 하고 의사들은 더 부지런히 움직여 가지고 박리담에 그렇게 여러분들 운영을 한 겁니다. 이제 나라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문제를 들여다봐야 해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냥 인기나 지지도나 이런 데만 엿냐 하니까 계속 문제가 꼬이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번에 정부가 의료계획의 일환으로 대학병원들의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중증 환자 병상수를 늘리지만 일반 환자 병상수를 줄여라 이렇게 해서 시범 구조사업이 아마 진행이 되는 모양입니다. 이것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제 병원마다 열심히 지금 뭡니까 국가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까 일반 병상수를 줄이는 겁니다. 강남 세브란스병원은 현재 병상수가 742개인데 구조전환에서 668개 일반 병동을 74개 줄이는 겁니다. 이게 줄이는 데 돈이 많이 들어요. 74개를 드리고 반대로 이제 언급시설 이라든지 중환자 신원 이런 걸 늘리는 거죠. 성공 여부는 두고 봐야겠는데 자 이제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평소에 자주 소개하는 부산에서 개원일을 하고 계시는 김홍식 30년차 내과 전문의께서 병상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를 글을 기구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분 결론은 뭔가 하니까 병상도 줄여야 되고 의사수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병상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의사수가 많으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겁니다. 의료수가가 낮으니까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병상규모를 늘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이 폭증하는 겁니다. 지난 5년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병상수가 요양병실을 제외하고 3만 8,661개가 늘어나서 병상수가 작년 말 기준으로 35만 7천개 가까이 됐습니다. 같은 기간 인구수는 줄었습니다. 2020년 oecd 통계로도 우리나라의 병상이 과도한 것이 늘어났습니다. 인구 1천 명당 병상수가 12.7개로 oecd 평균보다도 oecd 평균이 4.3개네요. 어마어마한 병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그게 뭐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병상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병상수와 급성기 병상수를 줄여야 됩니다. 인구가 급감한 마담의 종합병원 대학들이 문업할 식으로 부속병원을 세우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이번도 여러분들 수도권의 결국은 분원을 확중하는 과정에서 전공의를 여러분들 전공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번에 실시되가 지금이 야단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과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잘 찾아낼 건데 그냥 닥치고 매사를 추진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 한국의 병상이 과도할 정도로 많은 겁니다. 이거를 병상을 줄이고 앞으로도 의사도 줄여야 됩니다. 인구수 증가와 의사수 증가 기울기를 보면 3년 후인 2021년에 두 기울기에 데드클로스와 생깁니다. 본격적으로 의사수 증가율이 인구수 증가율을 크게 앞두리기 시작한 겁니다. 10년 후 의사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은 현장의 주장이 아니고 학자와 연구원들의 탁상공론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대로 빠르게 진료한 나라가 어떻게 의사수가 부족할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과도하면 병상이 과도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이 드문 겁니다. 한국의 의료비가 이례적으로 폭증하는 걸 보고 그 원인을 차근히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국인의 비극이고 희극인 겁니다. 이분이 너무나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과도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병상이 과도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 그게 지금 한국의 의료비 폭증의 중요한 요인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논리적인 이야기니까 한 번 제가 보건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경전처럼 말하는 것이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외과 많은 동네에 남아나는 충수돌기가 없고 산부인과 많은 동네에 남아나는 자궁이 없다. 이마저 역행하는 이런 일들은 누가 드라이브를 끄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진실이 있는 겁니다. 임상을 하는 의사가 아니고 보건학을 하는 이런 의사들은 항상 뭐죠. 병상을 늘려야 되고 의사수를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죠.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집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의료 서비스는 공급이 널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진리를 대부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만들어진 병상은 채워진다. 만고불변의 진리인 겁니다. 병상을 늘려놓으면 그나마 낮은 숙가에도 불구하고 병원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수입을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달걀료 여러분들 100을 깨는 거죠. 이 지성이 이렇게 많이 빈약한 그런 사회에서 논리적인 이야기를 한다에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사실이라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병상수가 늘어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의사수를 늘려야 되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게 의료 서비스의 강력한 특징인 겁니다. 그걸 한 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병상은 반드시 채워진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들어와서 잡다한 잡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이 기생충처럼 그렇게 살아서 이 인숙 씨 들려요 그렇게 가비처럼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남이 6시간 7시간 다 준비해가 방송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 와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실명으로 이 인숙인데 이름은 이뿌네요. 우리가 가비처럼 인생을 살아서 안 되는 거죠. 남을 격려하고 남을 여러분들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아야지. 세상이 여러분들 살 날이 그렇게 다들 시간이 귀한데 와가지고 쓸데없는 가비지 같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2부 마치고 그다음에 3부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 게시록 주회 킹덤 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킹덤 북스는 이 양서를 참 많이 발간하는 그런 데죠. 요한 게시록 주회 가을에 좀 깊은 독서 원하실 분들은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 없이 삐또 없이 제가 쓴 미국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남긴 참 헌신적인 기록을 아마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었는지 그다음에 이제 지금 경합주로서 한참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애리조나주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공병호 tv를 잘 보시는 분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또 도움을 드릴 것이 이렇게 고추가 필요하신 분들 한번 여러분 관심 가지시고 연락처 하셔서 직거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익명성이지만 남지 않습니까? 날무니까 한국의 영화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좀 거칠죠. 욕설이 많고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여러분들 거칠다고 해서 우리까지 다 거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말을 할 때도 좀 곱게 하고 그다음에 글을 남길 때도 자기 인격이 드러난다 그렇게 생각해 좀 글을 곱게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거칩니다.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그렇게 거칠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글이라는 것이 그렇게 짧은 글이라도 조심을 해가지고 그렇게 남겨야 되는 그게 인격이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은 이쁘지 않습니까? 인숙. 인숙이니까 지금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세대네요. 숙자 돌림 쓰는 거니까 젊은 분들은 그런 이름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런 표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래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말이나 글을 남길 때는 항상 절절한 표현을 쓰고 험한 말이나 이런 걸 써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게 또 자기 인격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항상 격려하는 표현 다른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 도움되는 표현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